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게 누가 여기 이렇게 예쁘게 갖다 놨어? 어? 소나미가 이렇게 한 거야? 앉아서 하시잖아요. 앉아서 하시고. 아우, 세상에. 센스 정도. 아유, 맛있어요. 아우, 맛있겠다. 다 됐어, 벌써? 어. 오늘도. 노래. 왜 이렇게 슬퍼, 노래가. 진짜. 되게 맛있는 밥 먹는데. 왜 이렇게 슬퍼해. 행복하길 피우겠어. 묻히는 게 더 많아야 되겠다. 왜냐하면 국은 오늘 다 먹을 거고 묻히는 거는 반찬으로 남겨줄 거야. 안돼. 나도 그렇게 슬퍼해. 맛있다. 나의 밤은 비쾌져 있는. 시키라. 시키라. 늘. 시키라. 네. 시키라. 내 맘. 시키라. 내 맘. 시키라. 내 맘. 야, 우리 열무 너무 맛있게 익었다. 삭히면 안 오니까. 언니, 김치 먹을 때마다 언니 생각날 것 같아. 어떡하지, 맞았으면 계속 내 욕할 거 아니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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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